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쉐도우월드 록필더 점령지 황금상자 두곳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위로 가시면 되요 네 맨 위로 가시면은 저기 맨 위로 쭉 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맨 위로 가세요 위로 맨 위로 자 맨 위로 올라가시면은 그 메이플 월드랑 비슷한데 개수가 좀 적을 뿐이에요 네 그래도 정확히 어디에 있는 위치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맨 위로 가시면요 여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메이플 월드에서 황금상자 딴거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에 딱 이 자리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12시 방향 기억나시죠 메이플 월드랑 똑같아요 네 여기는 여기도 메이플 월드는 뭐 다섯가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어 로펠러 점령제 라서 두개 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똑같아요 바로 여기 1층에 여기 여기 이 나무를 치우고 여기였나 여기 아무튼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 여기 자 이렇게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녹화를 총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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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